태독주스랑 뭐가 달라요? ABC주스랑 뭐가 달라요? 라고 물으시기 때문에 까주스의 핵심은 뭐다? 날것, 익히지 않은, 데치지 않은 생것으로 썰포라판이라는 유명한 항암성분이 열을 가하면 파괴되는 것이 성혈주스도 참 좋아요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살흙내 지방을 녹여준다는 게 웬만하면 2주면 다 경험을 하실 거다 일주일이면 보통 변비가 다 사라지고요 2주차가 되면요 눈이 맑아지는 거를 안녕하세요 세이코TV 시청자 여러분 한약사 조승우입니다 요즘 CCA 까주스의 열풍이 정말 대단한데요 많은 분들이 드시고 있는 까주스 제가 만들었지만 정말 까먹지마 참 씻고 입에 창붙는 명칭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까주스 하면 해독주스랑 뭐가 달라요? ABC 주스랑은 뭐가 달라요? 라고 물으시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까주스와 다른 주스들을 한번 비교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맞습니다 보통 해독주스 하면요 다 첫 번째로 채소를 익혀서 삶아서 데쳐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가장 큰 차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까주스의 핵심은 뭐다? 날것 익히지 않은 데치지 않은 생것으로 가끔씩 정말 협찬 광고 없이 찍는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도 채소는 가급적 열을 가해서 한번 살거나 데치면 영양소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먹는 걸 권합니다 라는 정보가 나가버려서요 많은 분들이 채소를 익혀서 드시거나 삶아서 드셔야 되거나 심지어 기생충 때문에 삶아 먹어야 된다라는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수년간을 날것으로 드시던 분들조차도 이 해독주스가 나오면서부터 삶아 드셨다 하지만 날것 그대로 갈아서든 아니면 착집해서든 드셔보신다면 그 차이는 단 2주만 하셔도 반드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열을 가았을 때 54도가 넘으면 모든 효소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이 파괴되기 시작해서 그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해독주스가 넓게 유통하기 위해서는 한번 삶았을 때 멸균, 살균 즉 대량으로 오랜 기간 유통하기에 편하거든요 하지만 이 까주스는 핵심 뭐다? 날것으로 직접 집에서 만들어 드셔봐라 입니다 까주스는 CCA죠 C는 당근 그리고 양배추 C 마지막 애플 사과입니다 뭐 A B C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가 들어가고 양배추가 빠진 거죠. 해독주스의 재료는 대표적으로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토마토, 사과 그리고 바나난데요. 실제 이 재료들 모두 사실 어느 하나 몸에 좋지 않은 재료는 없습니다. 저는 까주스의 재료인 사과, 당근, 양배추를 기본으로 말씀드리면서 다른 재료 뭐 비트도 좋고 케일도 좋고 바나나도 좋고 키위도 좋고 냉장고에 남아있는 것들 채소 과일 하나씩 넣어보는 걸 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이래서 나쁘고 저건 저래서 좋고 채소와 과일에는 실제로 그런 공식은 없거든요. 네 제가 그냥 이 CCA 사과와 양배추 당근을 조합을 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궁합에 대해서는 CCA 주스를 명명하고 만들기까지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다시 한 번 복습해 볼까요. 우선 양배추와 사과를 보면요. 양배추가 위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이는 양배추에 함유된 비타민 U가 프로스타글라딘을 생성해 보호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사과를 함께 갈아서 먹으면 양배추의 비린맛을 없애주고 양배추에 부족한 영양소들을 보충해서 궁합이 배가 됩니다. 동시에 설포라판이라는 유명한 항암 성분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성분은요. 열을 가하면 파괴되는 것이 이미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왜 해독주스에서 삶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 이해되시죠. 양배추와 사과 모두 우리 여성분들이 그렇게 신경 쓰는 칼로리가 다 낫고요. 장 환경을 개선시켜서 독소를 제거하고 다이어트 및 혈액순환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인 게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조합은 사과와 당근입니다. 사과와 당근 역시 면역력 강화는 식단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당근에 풍부한 베타 카로틴이 몸속에 들어가면 비타민 A가 되는데 사과와 함께 먹게 되면 영양소가 배가 됩니다. 여러분은 절대 이 베타 카로틴만 먹어서는 효과를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당근, 베타 카로틴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고구마에도 들어있고요. 모든 과일, 채소에는 다 들어있는 게 항산화 성분입니다. 청열주스도 제가 꽤 오래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뭐 해독주스도 먹어보고 청열주스도 먹어보고 십 년 동안 다 해보고 제일 효과가 좋고 실천하기 좋은 걸 바로 골라서 까주스를 설명드린 거거든요. 청열주스도 참 좋아요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혈액 내 지방을 녹여준다는 게 이 청열주스의 핵심인데요. 이 레시피를 보면요. 참 특이한 게 들어가 있어요. 바로 대표적으로 당근 사백 그람 보통 손바닥만 한 거겠죠? 사과 이백 그람 중과 한 개고요. 귤 백 그람 일반 조생이 귤 말고 조금 큰 거 한 두 개 정도 그리고 양파하고 생강이 들어가요. 양파 십 그람 생강 십 그람. 또는 어떤 분들은 마늘 이제 넣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귤은 또 자몽이나 오렌지로도 다 이렇게 대체해서 드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제가 먹어보니까 처음에 양파하고 생강 마늘이요. 위가 현재 안 좋으신 분들이 참 먹기가 어려워요 냄새도 역하고. 냄새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양을 줄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청열주스만큼은. 양파 생강 마늘은 데쳐서 넣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저도 맨 처음에 삶아서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삶아서 먹었을 때랑 생으로 먹었을 때랑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것도 이 모든 재료들을 적당한 크기로 또 썰어 주셔야 돼요. 믹서기 잘 안 갈리거든요. 그래서 물까지 넣어야 됩니다. 이 청열주스는. 그래서 손이 많이 가죠. 특히나 이 청열주스가 효과가 좋은 게 이 CCA 주스에는 없는 귤 때문에 저는 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건 맞아요. 비타민 뭐 C나 인산이나 항산화 물질인 헤스페리딜 레몬에도 풍부한 이러한 것들이 피부 회복이나 인지력 향상시켜 준 건 맞거든요. 양파의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보셨던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퀘르세틀 영양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양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퀘르세틀. 혈관을 보호해주고 나쁜 콜레스테롤 LDS 수치를 또 낮춰주죠. 생강에 있는 진저롤과 쇼가홀의. 항암 성분은 강력한 함력증 항산화 작용도 하고 해독을 촉진해서 몸속을 정하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청혈주스.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해먹기가 어려워서 지속하기가 어렵다. 저조차도 이거 오래 못했거든요. 저한테 여쭤보죠. 어 까주스도 먹는데 뭐 해독주스도 먹고 청혈주스도 먹으면 안 되나요? 해서 드셔도 됩니다. 해서 드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런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 하신 분들이 청혈주스를 바로 먹으면 분명히 속이 쓰린 증상이 나타난다. 설사를 더 심하게 하실 수 있다. 이 부분을 알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청혈주스 판매해주는 데서는요.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설사한다 속쓰립다 이런 마음은 잘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에서 만들어 드신 분들은 분명히 이런 점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즐겁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이 채소과일, 주스, 뭐 갈아먹든 착즙이든 거기에 대해서 믿음과 신념을 가지신 분들이 그 다음 하소연하는 게요. 바로 배고픔이에요. 허기짐. 특히나 나는 이제 가공식품 다 안 먹고 빵도 끊고 치킨도 안 먹고 채소과일, 주스, 뭐 먹어야지? 너무 배고파요. 이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 역시 배고팠습니다. 저 역시 허기졌습니다. 그래서 양배추를 넣은 거예요. 사과, 당근만으로도 이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모든 효소들은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뭐다. 포만감을 주는 양배추를 넣은 겁니다. 당연히 위장 기능까지 더 좋아지고요. 그래서 이 양배추가 좀 아린 맛. 비린맛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못 넣으신 분들은. 삼백 미리 기준으로 했을 때는 백 그람이야만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양배추가 포만감을 주는구나. 그리고 정말 몸에 좋은 유익균 유산균 모든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에너지가 회복되고 재생됨으로 인해서 포만감이 드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몸의 신경계, 식욕 조절 중초 호르몬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시나 여러분께 까주스, CCA 주스를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네, 우리나라를 가장 먼저 강타했던 순서를 보면 해독 주스와 ABC 주스 맞아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이 ABC 주스, 해독 주스 대신에 케일 주스, 샐러리 주스가 강타했습니다. 특히 미국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널리 못 퍼졌어요. 왜냐하면 너무 쓰거든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CCA 주스에 케일 샐러리 노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점점점 내가 입맛이나 몸이 다 완성이 되면 나중에는 케일 주스, 샐러리 주스 드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바로 케일 주스, 샐러리 주스를 하기 때문에 오래 못하시고 포기했던 거고 효과도 못 보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의학 현대의학에서도 체질이란 말을 막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2주면 분명히 오랫동안 어떤 특정 상황에 있지 않으신 분들 빼고는 웬만하면 2주면 다 경험을 하실 거다. 일주일이면 보통 변비가 다 사라지고요. 그래서 2주차가 되면요. 눈이 맑아지는 거를 확실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건 뭐다? 간과 콩팥이 해독작용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가끔 나는 변비는 원래 없었는데 까주스 먹고 나서 다시 변비가 왔다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상황이 다 달라서 제가 명확하게 자세히 설명 못 드리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왜 변비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개념 자체가. 몸에서 더이상 내보낼 독소가 없는 상태에서도 특별히 대변활동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좀 더 지속적으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좋은 증상이라고 봐요. CCA 주스. 왜? 콜라 파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리고 마케팅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냐면요. 살림 구단 주부도 이 CCA 주스를 사먹는다. 그렇게 마케팅해요. 일단 익혀야 돼요. 살균 멸균 이 과정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 강조 드리잖아요. 갈아먹든 착집에 먹든. 효과 면에서는 월등하다. 자기에게 맞는 것부터 해라. 식이섬유가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갈아 드시고 식이섬유가 내가 소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착집으로 먼저 시작하셔라. 꼭 착집만 고집할 필요도 없고 갈아 먹는 것만 고집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매일 내가 직접 해 먹기가 어렵다면 아니면 뭐 일주일 치를 해서 만들어서 먹는 것도 힘든 상황이다면 그럴 때는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단 뭐 무청가 인지를 꼭 확인을 하시고요. 또 그렇게 편하게 좀 드셔보시다가 느끼실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직접 생으로 날것으로 내가 착집에서 갈아서 먹은 거랑 사서 먹은 거랑 그래도 효과는 납니다. 그 정도로 CCA 주스 사과 당근 양배추의 효능이 뛰어나다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하게 실천을 즐겁게 하시는 겁니다. 네 채소과일 주스 무청가 주스는요. 절대 혈당을 급상승시켜서 혈압을 올려서 간 수치를 올려서 지방간을 갖고 오거나 인슐린 저항성을 갖고 오지 않습니다. 채소과일 주스는요. 안 드시다가 드시면 반드시 뭐 호전반응 명현현상을 겪을 수 있다. 그건 설사나 두통. 몸에 독소가 정말 많으신 분들은 두드러기나 발진 가려움이 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아 이게 분명히 몸이 좋아지는 신호구나 라는 믿음과 신념을 갖고 단 2주만 꾸준히 해보시고요. 그 2주를 이겨내셨다면 CCA 주스가 됐든 해독주스가 됐든 청열주스가 됐든 한 달 이상 100일 이상은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해주세요. 클릭해주세요.